드디어 한놈 나타났네. 너 뭐야? 전쟁터에서 내 이름만 들어도 적들은 소변을 지르곤 했지. 놀라지 마라. 신의가미 요헤이단 우시우치보. 그게 뭐야? 조선 유괴 사냥하고 다니는 놈들. 실제로 보니 별것도 아니네. 뭔지는 몰라도 넌 적이 좀 찌그러져 있어. 지금 조선 산신들 침목 다지고 있으니까. 너 대가리 모양이 왜 저래? 이것들이 감히 나이 무시해. 니들은 맹독이 그득한 안개를 들이마셨어. 뒤지고 싶냐? 뒤지는 건 여러분인데. 내가 만든 덕은 나만 해도 갈 수 있거든. 용병단 중에 독술사가 하나 있다더니 너놈이구나. 경성 우물에 독풀고 다닌 것도 너지? 너네 명성을 들었구나. 보물을 넘겨. 그럼 이것들 목숨은 살려주마. 웃기지마. 어? 어? 이야! 앞으로 길어야 한 시간. 니들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오며 고통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. 저 저런 놈한테. 어때? 보물을 주고 친구를 살릴래? 아니면? 바꿔. 안돼 연아! 보물 주면 안돼! 아이 뭐 어떻게 해. 토끼 잡으려면 토끼굴로 들어가야지. 토끼? 됐다. 뭘 이렇게 쉬워. 해독제. 내놔. 생각해보니까 해독제를 얻는 제일 쉬운 방법은 말이야. 폭력이지. 옛날부터 우린 이걸 토끼몰이라 불렀다. 아휴 스미마셈 우리 셋 다 워낙 남의 말은 안 믿는 성격이라서 말이야. 시작해. 응. 아휴 너는 그걸 다 챙겨왔냐. 나박 썰기? 체썰기? 아니면 돌려깎기? 에휴 깔끔하게 그냥 다져버리자. 안돼. 그럼 너무 빨리 죽잖아. 얘 얼굴 맘에 안드니까. 턱이랑 코만 좀 손보자. 그럼 좀 괜찮아질 것 같아. 외친 선배! 그걸로 해. 좋아. 이제부터 해독제가 나올 때까지 온몸에 뼈가 하나씩 아장나게 된 거야. 교대해줄까?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? 어이. 내가 조선의 산신 중에 힘이 제일 세거든? 그러고. 힘 조절해서 패는 게 훨씬 더 어렵단 얘기야. 응. 나라 잃은 산신 덜경. 말이 맞네. 지금부터 딱 세 대간다. 삼세번 안에 해독제 안 나오면 대가리 깨지는 거야. 너희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오늘 너희들은 여기서 죽어. 웃어? 공주야. 피해! 몸이 안 움직였어. 이게 저놈 주특이야. 비켜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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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대. 죽으면 안 돼. 두 대. 다이좋아! 세대. 죽었어. 죽이면 어떻게 해. 이게 자꾸 열받게 하잖아. 이제 세 놈 남았네. 처음으로 다 알고 있었지. 놈이 궁지에 몰리면 독을 뿜는다는 거. 응. 왜 말 안 했어? 니들은 애초에 내 보물 말고 관심도 없었잖아. 아유, 진짜 나쁜 자식. 당장 여기서 나가야 돼. 놈의 부름을 받고 용병단이 올 거야. 전부 헤쳐버리면 되잖아. 이 상태로는 무리야. 나가서 몸을 해독할 방법부터 찾자. 가자. 같이 가. 어차피 멀쩡한 건 나 하난데. 기분 차지인가? 아까도 여기 지나간 것 같은데. 이 스포 대체 뭐야? 404호에 있던 그림 속이야. 용병 중에 환수를 부리는 놈이 있어. 그만한 실력자가 있다고? 그놈이 대장이겠지 뭐. 뭐야? 너 또 왜 이래? 독 때문이야. 아까부터 나도 눈앞이 흐려지고 있어. 야, 괜찮냐? 내 몸에 손 내지 마. 그래? 발음 없대. 나 괜찮냐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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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무혁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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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현아. 이거 생각보다 훨씬 강력한 독이야. 안 돼, 안 돼. 얘가 다 쓰러지면 안 돼, 어? 잠깐만. 맞다 그 길이란 아이나. 너 용병 다니세. 애인이니? 내 친구다. 왜? 애인 아니구나. 다행이다. 나는 유키야. 잠깐만. 뭐 하는 거야? 눈사람 좋아하니? 네? 유키는 연인한테 눈사람 선물하거든. 응? 어머. 내 마음이야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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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싸가지 없는 게. 이거 내 거거든? 미치면 유키가 가질 거야. 그... 이따 볼래? 이긴 쪽이 갖는 거다? 아니, 아니. 야, 그... 니네끼리 내 소유권 주장하지 말고, 어? 넌 빠져. 그만해, 반대. 치사해. 지상어 너야. 이쪽은 독을 잔뜩 마셨단 말이야. 유키! 어? 유키! 호감하다. 나 가야 돼. 왜지? 지금이 보물을 뺏을 절호의 기회일 텐데. 맞는데 멋대로 움직이면 대장한테 온다. 어. 니네 대장 어디 있어? 곧 만나게 될 거야. 윤호아! 윤호아! 윤호아 잡아야 돼! 고으리. 아이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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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할 뻔했네 씨! 나에 대해 알아? 어. 소문을 들었어. 용병단 중에 아이스 깨끼 같은 요괴가 하나 있다고. 내 진짜 이름은 유키온나야. 유키온나. 나랑 거래 하나 할래? 거래? 너 이거 찾으러 왔지? 소호석하고 금청. 그거 유키 줄 거야? 어. 기다려봐. 내가 보물 하나 줄 테니까 해독제랑 바꾸자. 자. 해독제? 이걸 그 계집애가 줬다고? 어. 걔가 왜? 금청이랑 바꿨어. 뭐? 그걸 일본 요괴한테 넘겼다고? 어. 일단 니들은 살려야 될 거 아니냐. 진짜 해독제일까? 그건 모르지. 넌 어느 쪽인데? 난 해독제. 먹지 마. 니가 우릴 살린다고? 난 너 안 믿어. 나도 너 안 믿어. 적어도 홍주 목숨 가지고 도박하지 마라. 도박이라면. 야. 이 정도는 해야지. 연아. 이제 내가 몸이 일어나면 이게 독이야. 미친놈. 어떻게 해. 연아. 연, 연아. 오영아. 어떡하지? 연이가. 야. 야! 아, 장난칠 게 따로 있지? 미안. 역시 이거 해독제 왔어. 오영아. 우리도 어서 오자. 어. 공짜로는 안 되지. 무슨 말이야? 조건이 하나 있어. 조건? 니들 내 보물 노리고 여기까지 왔지. 근데 지금 우리한테 공동의 적이 생겼어. 용병단. 해독제 줄 테니까 나랑 같이 그 놈들 잡자. 그게 내 조건이야. 참. 난 무조건 하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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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니 도움 같은 거 필요 없어. 나라고 뭐 니가 이뻐서 이러는 줄 알아? 나랑 끝장을 보더라도 일단 여기서 나가야 될 거 아냐. 그리고 니가 그렇게 환장하는 그 보물 중에 하나. 이미 저놈들 손에 있다. 자존심 부리지 말고 먹어. 내가 연희였으면 용병단이고 자시고. 너 죽게 내버려 뒀어. 이 홍백 타라. 나까지 살리려는 이유가 뭐야. 하... 니 능력이 필요해. 아까 본 그 여자. 눈과 얼음을 부리는 욕이야. 넌 부리잖아. 그래서. 이제 어쩔 건데. 봐봐. 용병단 넷 중에. 독수사는 죽었으니까. 이놈은 갔고. 이제 놈들도 셋 우리도 셋이야. 놈들 전력은? 먼저 1번은 설려 유키온나. 뭐 이놈은 아까 다들 봤고. 2번은... 이름이 가마인가 가마솥인가 뭐 그런 거였는데. 오오가마. 오오가마라고 했어. 어, 맞아. 오오가마. 그게 뭐야? 일본의 수백 년 묵은 두꺼비오개. 문헌에서 본 적 있어. 머리는 깡통이고 힘만 센 놈이지? 내가 처리하지. 좋아. 문제는 이 3번. 아, 이놈은 이름도 모르겠고 제주도 모르겠어. 이놈이 대장 같은데. 뭐? 어쨌든 여긴 내가 상대할게. 그 셋을 어떻게 잡을 건데? 아, 금척을 내줬으니까. 이제 수호석을 찾으러 오겠지. 내가 미끼가 될게. 그럴 필요가 있나? 그쪽도 널 찾고 있을텐데. 알아서 기어 오겠지. 어휴. 앉아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. 그 어떤 놈이 호텔에다가 야차를 풀어놔가지고. 이씨. 그럼 셋이 같이 가자. 됐어. 아무리 해독제 먹었어도 독 해독되는 데는 시간 좀 걸려. 내가 놈들 유인할 테니까 니들은 회복 먼저 하고 있어. 연하. 어? 혹시 몰려서. 아니, 뭐. 아, 참. 아, 그. 야, 그리고 걔네가 뭐 인간도 아닌데 총은 왜 주냐, 어? 여차하면 나 불러야 돼. 내가 뭐 애냐, 어? 자, 가져가고. 연하. 어? 이거 하나만 더 가져가. 알았어. 다녀올게. 아, 됐어. 저 좀. 데려가 주시면 안 되니까요. 괴물들한테 쫓기다. 발목을 접질려서. 아이, 그거 바쁜데 성가시게 구매 진짜. 아이. 자, 업혀. 고맙습니다. 네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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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쩔 수. 아까 그 독술사한테서도 같은 냄새가 났거든. 묘하게 기분 나쁜 닿네. 아! 이거? 카라멜? 너 용병단이지? 감올척구나? 네가 대장이냐? 나 이름은 뉴도야? 온 뉴도. 난 니가 맘에 들어 넌 내 스타일 아냐 뭐야 내 몸이 왜 거기서 오오니도란 말이야 몸을 바꿀 수 있는 요괴라는 뜻이야 또 오다 올해 놓아따라시 갈았다와 내놓아 내 나이스 바디 그러게 칼침을 왜 놔가죽구 넌 말이야 니가 우리 머리 위에 있는 거 같지 조선의 산신 따위 아무것도 아냐 그나저나 이 보물이 어디 있나 어? 우리한테 절대 못 줘 어라? 보물 어디다 뒀어? 억덕아? 설마 그만해 옷 무거워져 진작? 보물한테 없어 그래? 나머지 놈들한테 있겠지만 유다 구경해 우리 그거 그나저나 고 암 암 구미호한테 당했어. 빠가! 뉴도 빠가다! 이 저만에 하루만 이마한테 오리 때! 닥쳐! 근데 너 진짜 뉴도야? 뭐? 구미호랑 몸 바꾸면 되잖아. 설마... 바뀐 거 아니지? 우시오츠부가 없으니까 이게 본체를 알 수가 있나? 그러게. 네가 뉴도면 왜 안 바꿨어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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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놈 말이야. 우리에 대해 생각보다 많이 알고 있어. 심지어 내 재주까지. 어떻게 알았지? 하긴. 나에 대해서도 알더라? 대장한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? 대장? 대장 어딨어. 네가 알 거 아니야. 내 몸을 훔쳐간 놈이 대장이 아니었어? 신의감 용병단은 넷이 아니라 다섯이구나. 아... 그 놈 지금 어디... 설마... 내가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. 그 놈이 나갈 때 못한 것 같아. 그 놈이 나갈 때 그 놈이 나갈 때 그 놈이 나갈 수 없는 것 같아.